뭐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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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타는데 그거? 어? 아 났다 났다. 어? 애쉬! 서포터요? 애쉬가 펀한 게 뭔지 알아? 서포터 볼 필요 없어. 그냥 애쉬하면 돼. 적어도 이 구간에선 말이야. 우리의 투쟁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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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라고 해요. 바로 그냥 4대5 이겨버리기. 볼리 쉿. 볼리 쉿. 정화가 방금 캡틴 잭이었는데? 인정? 모션 1도 발가락도 안 끊겼다 방금. 이랩이야 이랩. 이랩이야 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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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랩. 락카 형아는 이대비가 안 됐네. 아 쳤으면 죽었겠지? 이러면 손해인데. 죽어나서.. 미 enforce thank you.. 아아아아. CS를 너무 많이 흘려 요즘에. 헬로우? 뭐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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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타는데 그거 쏘라카 화이팅! 쏘라카 화이팅! 줘요! 줘요! 그렇지! 일제사격 자체가 연아 응, 슬로우 주XZUXY 아잇, 이 ㅉㅅㅅㅅ 어? 아, 낫낫낫 어? 오는데? 형님?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굿! 아아아아아아악 아, ㅉㅅ 맛있게 때렸네 굿! 아, 재밌다 어? 애쉬 W마나 왜 60이야? 70 아니었어? 어, 아 전에 버프 안 먹었구나 아, 어쩐지 마나 부담이 조금 덜하더라 어때 어때 아프지 임마 그냥 애쉬가 아니야